4. 정보시스템 운용. 챕터2. 정보통신설비검토. 합격을 다지는 예상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입니다. 통합관제 시스템의 영상분배 서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통합관제 시스템이란 다양한 목적의 cctv들을 기능적 공간적으로 통합하여 관제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통합관제 시스템은 각기 다른 용도의 cctv들을 하나의 시스템에 연계함으로써 교통감시, 치안유지, 산불감시와 같은 관제 요인들을 한 곳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운영인력 감소, 상황대처능력 향상, 관리비용 절감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통합관제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해 인입된 cctv들을 용이하게 관제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dvr, mvr, 영상분석서버, 통합관제서버, 월스크린, 외부연계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상분배서버는 영상포맷이 각기 다른 cctv 영상들을 통합하여 기록하고 인증된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상분배서버는 영상을 분배하면서도 프레임저하, 시간제한 없이 동일한 품질의 영상을 전송, 저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관제 시스템의 영상분배서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여기에 대한 정답은 1번 영상포맷이 각기 다른 cctv 영상들을 통합하여 기록하고 인증된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입니다. 참고로 2번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속 객체를 찾아준다. 이것은 영상분석서버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경찰서나 소방서와 같은 외부기관에서 통합관제 시스템 내 cctv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된 장치이다. 이것은 외부연계장치에 대한 설명이고 운영자들이 전체 cctv 영상을 용이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것은 월스크린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시스템 통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스템 통합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구성 요소들을 분석하여 하나의 전체 시스템으로 구축하거나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니즈에 가장 적합한 IT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통합은 기존 시스템과 새로 개발된 시스템을 통합시키는 작업이므로 서로 다른 제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원활히 동작되는 것이 목적이며 주요 업무로는 시스템 진단, 컨설팅, 구축, 기술 지원, 성능 분석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스템 컨설팅은 시스템 진단 및 구성 컨설팅, 시스템 재배치, 백업이나 이중화에 관한 내용, 시스템 솔루션 소개들이 해당됩니다. 시스템 유지 보수는 하드웨어 유지 보수, 운영 사양에 대한 기록이나 장애관리, 시스템 성능 분석 등이 해당됩니다. 시스템 구축은 하드웨어 구축, 소프트웨어 공급 및 설치, 전산실 구축 및 설계, 인력 지원이나 기술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통합은 인터페이스 통합, 데이터 통합, 어플리케이션 통합, 프로세스 통합, 포탈 지향 통합 총 5개로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터페이스 통합, 데이터 통합, 어플리케이션 통합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며 인터페이스 통합은 시스템 간 또는 시스템들이 연계된 외부들과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 통합은 시스템 전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로 다른 소스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통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통합은 독립적으로 설계된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시스템과 함께 동작될 수 있도록 공통된 역할의 프로세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음 중 시스템 통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 시스템 통합은 기존 시스템과 새로 개발된 시스템을 분리시키는 작업이다. 시스템 통합은 기존 시스템과 새로 개발된 시스템을 통합시키는 작업이지 분리시키는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시스템 통합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구성 요소들을 분석하여 하나의 전체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것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 4번 시스템 통합은 서로 다른 제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원활히 동작되는 것이 목표이다. 이 내용 역시 맞는 내용이고요. 시스템 통합의 주요 업무는 시스템 진단, 컨설팅, 구축, 기술 지원, 성능 분석 등이다. 이것 역시 맞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스식 소화 설비의 특징이 아닌 것은? 가스식 소화 설비는 이산화탄소나 할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황성 기체 등 가스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입니다. 가스식 소화 설비는 화재 진압 시 인명 보호와 함께 통신 장비나 고가의 장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주로 통신실이나 CCTV 관제실, 방송 설비실 등의 수개의 소화 설비를 대신하여 설치됩니다. 가스식 소화 설비는 가스를 저장하는 저장 용기와 화재 시 가스를 분출하는 기동장치, 소화 설비를 제어하는 제어반, 수신반, 선택 밸브, 배관, 감지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스식 소화 설비는 소화 약재가 기체이므로 화재 진압 시 잔여물이 남지 않아 고가 장비나 중요 장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개 소화 설비와 달리 전기와 접촉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통신 장비실 이외에도 전기실이나 변전실, 폐기물 저장 시설, 시정 문화재 등에 설치됩니다. 가스식 소화 설비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의 한 종류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제약사항이 없는 이상 수개 소화 설비가 설치된 장소에 동일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 소환 특성이 있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황성 기체 소화 설비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방재실이나 제어실과 같은 사람과 통신 장비가 함께 있는 공간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중 가스식 소화 설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여기에 대한 정답은 4번 가스식 소화 설비는 사람과 통신 장비가 함께 있는 곳에 설치한다 입니다. 가스식 소화 설비는 사람과 통신 장비가 함께 있는 곳에 설치하면 안되는 것이죠. 참고로 1번, 2번, 3번 소화 약재가 기체이므로 화재 진압시 잔여물이 남지 않아 중요 장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가스식 소화 설비는 전기와 접촉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가스식 소화 설비는 별도의 제약사항이 없는 이상 수개 소화 설비가 설치되는 장소에 동일하게 설치될 수 있다. 이것은 모두 만능 특성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비상방송 시스템 출력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비상방송 시스템은 관공서, 기업, 대형빌딩, 학교 등 단일 건물이나 인적 건물에서 원하는 구역의 전체 또는 층별, 구역별로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입니다. 비상방송 시스템은 건물 내 안내방송, 공지사항 전달과 같은 자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며 화재나 자연재해 같은 상황에서 인명과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상방송 시스템은 중앙방송실에 송신장치를 설치하고 각 사무실이나 호실, 복도 등의 스피커를 포함한 수신장치를 설치하여 중앙방송실에서 각 사무실로 방송을 전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방송 시스템은 마이크로폰을 제외한 입력부, 제어부, 중폭부가 렉 형태의 단일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력부는 비상방송 송출을 위해 건물 내 주로 설치됩니다. 여기서 입력부는 음성, 음원 등 진동에 의한 음성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제어부는 음량의 밸런스와 음질, PC연동 등 전반적인 신호처리와 조절을 담당합니다. 증폭부는 미세한 전기신호를 증폭하여 음량을 조정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출력부는 전기신호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비상방송 시스템의 설치 대상은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소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구내방송, 안내방송, 연회장, 학교, 세미나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 주상복합건물, 빌딩형 아파트 등 구내전송 설비를 갖춘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중 비상방송 시스템 출력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4번 전기신호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입니다. 1번은 음성, 음원 등 진동에 의한 음성신호를 정기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입력부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음량의 밸런스와 음질, PC연동 등 전반적인 신호처리와 조절을 담당한다. 이것은 제어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세한 전기신호를 증폭하여 음량을 조절하는 장치이다. 이것은 증폭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섯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출입통제 시스템의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인가? 사용자만 알고 있는 인증수단, 비밀번호, 패턴, 질문의 답 같은 방법을 의미, 디지털 도어락, 스마트폰의 패턴 인증이 해당. 출입통제 시스템은 건물, 시설물 등 특정 구역에 대해 인가되지 않은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여 인명과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출입통제 시스템은 내부 자산보호가 목적이지만 기업 내 업무 특성과 용도에 따른 제한 개방을 사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조절하여 유연한 사무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고 RFID 카드 생체인식을 이용한 소속인원과 외부인원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출입통제 시스템은 허가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자종 저장되고 감시부, 제어부, 통신부, 경보부, 출력부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출입통제 시스템에는 출입인증수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출입인증수단이란 출입인가를 위한 자격이나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요소를 말합니다. 인증수단의 종류로는 지식기반 인증수단, 소유기반 인증수단, 고유속성 인증수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기반 인증수단은 사용자만 알고 있는 지식기반의 인증수단을 말합니다. 비밀번호, 패턴, 질문의 답과 같은 방법을 의미하며 디지털 도어락, 스마트폰의 패턴 인증 등이 해당됩니다. 소유기반 인증수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매체기반의 인증수단을 말합니다. 열쇠나 RFID 카드, IC카드, 마그네틱 카드 같은 것들이 해당되며 고유속성 인증수단은 사용자만의 고유속성인 신체적, 행동적 특징을 이용한 인증수단을 말합니다. 고유속성 인증수단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문, 홍채, 정맥, 얼굴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다음은 출입통제 시스템의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인가 사용자만 알고 있는 인증수단 비밀번호, 패턴, 질문의 답과 같은 방법을 의미 디지털 도어락, 스마트폰의 패턴 인증에 해당 정답은 1번 지식기반 인증수단입니다. 참고로 2번 소유기반 인증수단은 비밀번호나 패턴과 같은 지식기반이 아니고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매체기반의 인증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유속성 인증수단은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수단 즉 지문이나 홍채, 정맥, 얼굴 등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인터넷을 통해 단말들의 시간을 동기화시키는 프로토콜 모든 장비들의 시간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프로토콜 최소 0.001초 단위까지 동기화가 가능 이번 문제는 NTP에 관한 문제입니다. NTP는 인터넷을 통해 단말들의 시간을 동기화시키는 프로토콜입니다. NTP는 시간 동기를 최소한의 마스터 클럭에 맞추며 모든 장비들의 시간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프로토콜이라 할 수 있고 최소 0.001초 단위까지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NTP는 서버에서 브로드캐스팅 방식으로 시간 정보가 전달되며 이를 단말이 받아서 시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또한 서버와 단말 간 계측을 표현하기 위해 스트레이치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NTP 서버들은 상위 계측 서버들과는 클라이언트 서버 모드로 동작을 하며 동일 계측 서버들과는 지멘팅 모드로 동작하여 시간을 교정합니다. 최초 클럭 동기는 5에서 10분 동안 모두 6번의 시간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후 매 10분마다 메시지 교환을 통해서 클럭을 수정합니다. NTP를 사용하게 되면 로그 분석이 용이해지고 데이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외부 서버로 시간을 동기화하기 때문에 보안상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타임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인터넷을 통해 단말들의 시간을 동기화시키는 프로토콜 모든 장비들의 시간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프로토콜 최소 0.001초 단위까지 동기화가 가능 이것은 정답 3번 NTP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SNMP는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제어나, 감시, 정보관리, 운반 등의 기능이 포함된 프로토콜을 의미하며 SNMP는 UDP, IP상에서 동작하는 단순한 형태의 메시지 교환형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CMIP도 역시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망관리용 프로토콜로서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MDF는 건물이나 아파트에 사용되는 주 배선반을 말하는데 외부 회선과 내부 회선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MDF는 외부 선로 시설과 내부 교환 시설의 단자를 연결하는 배선반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통합 배선의 수평 배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통합 배선은 아파트나 빌딩 등 건물 내 정보통신 서비스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각각의 배선들을 하나로 통합한 인프라입니다. 통합 배선은 정보통신 신호체계가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나게 되었고, 구내 통신 케이블의 용이한 확장과 유지관리, 다양한 데이터 수용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통합 배선 시스템은 건축물 내 배선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데 주로 간선 배선, 수평 배선, 세대 단자함, 인출구와 같이 4개의 구조화된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선 배선이란 건축물 내 주 분배함에서 세대 단자함까지의 배선을 말합니다. 각 세대별 최소한 2페어 이상의 케이블이 구축되어야 하고 구축 배선은 최소 16MHz의 전송폭을 가져야 합니다. 수평 배선은 세대 단자함에서 각 실별로 설치된 1회선 이상의 단독 배선을 말합니다. 4페어 이상 UTP 케이블로 배선하고 최소 1회선 이상의 이상을 포설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 단자함으로부터 성형 배선으로 구축을 하되 음성급을 제외하고는 브리스템을 만드는 배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대 단자함은 세대 내 인입되는 통신설로 즉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 및 접속하기 위한 분배함을 말합니다. 세대 단자함은 5개의 분개점이 있거나 공동 다세대 주택일 경우 이용자 세대별로 전용 세대 분전함을 설치할 수 있고 세대 단자함 위치는 접근이 용이하고 배선 길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합 배선의 수평 배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1번 건축물 내 주 분배함에서 각 세대 단자함까지 배선이다. 해당 내용은 간선 배선에 관한 설명입니다. 참고로 2번 세대 단자함에서 각 실별로 설치된 1회선 이상의 단독 배선이다. 4페어 이상 UTP 케이블로 배선한다. 최소 1회선 이상 포설한다. 이 내용은 모두 수평 배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통신설비 접지 방식의 종류가 아닌 것은 엎지란 전기 회로나 장비 외함의 일부를 전기적으로 대지에 접속하여 낙뢰 또는 정전기 등으로부터 장치를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통신설비 접지는 원하지 않는 전류나 전압의 유입, 전기정 잡음으로부터 통신 서비스를 보호하는 일종의 기능용 보호 조치이며 사용 분야나 목적에 따라서 보안용 접지와 기능용 접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신설비 접지의 목적으로는 전기적 충격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고 전기적 피해로부터 시설모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정전기나 잡음을 제거하여 통신장비의 원활한 기능을 확보하거나 낙뢰화 같은 강한 충격으로부터 기기의 절연 파괴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접지 방식의 종류로는 독립접지와 공통접지, 통합접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독립접지는 모든 통신 시스템이나 전기장비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지를 구성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개별접지 또는 단독접지로도 하고 접지의 성능 악화나 손생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스템 안정성이 높습니다. 다만 접지공사 비용이 비싸고 각각의 접지 간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시공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통접지는 전력계통을 하나로 묶어 접지하고 통신, 필회침을 따로 접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공통접지는 통신장비가 전력계통과 분리되어 과전압으로부터 손상을 줄일 수 있으며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져 시공이 용이합니다. 다만 개통전압에 이상 발생시 노이즈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통합접지는 통신시스템, 전기장비, 필회침과 같은 여러 설비를 하나의 공통된 전국으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통합접지는 건축물 부지 내 하나의 접지선 또는 철골 구조물을 이용하여 각 시스템의 접지 전국을 연결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접지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용이하게 접지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모든 설비가 공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접지 전국의 성능 열화나 손상이 발생할 경우 전체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설비 접지 방식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은 1번 보안접지입니다. 접지 방식의 종류로는 독립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가 있는 것이고 접지 목적에 따른 분류로 보안용 접지와 기능용 접지로 분류가 됩니다. 참고로 보안용 접지는 인명 피해나 누전에 의한 감전, 기기의 손상, 화재, 폭발 등 전기설비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접지를 말합니다. 기능용 접지는 전기, 전자, 통신설비기기의 안정적인 동작과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접지를 말합니다. 아홉번째 문제입니다. MDF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MDF는 건물 외부 통신회선을 건물 내부 교환시설과 연결시켜주는 첫 번째 배선반으로 주배선반 또는 통신설로 배선분기 시설이라고 합니다. MDF는 사용되는 회선수가 총 300회선 이상인 공동주택 등에서 사업자 설비와 이용자 설비를 상호 접속하고 원활한 회선의 절체접속과 유지보수를 위해 설치되는 장치이며 5개의 회선인임이 원활한 장소에 주로 설치됩니다. MDF는 외부 회선측 단자와 국내측 단자를 점퍼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회선을 구성하며 MDF실에는 MDF 외에도 광전송장비, 네트워크 전송장비, 구내통신설로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비 보호를 위해 피레기, 보호장치 등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MDF는 외부 회선과 내부 회선의 접속 분개점 역할을 하고 교환장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MDF를 사업자와 가입자 간 접속 분개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회선 및 통신장비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외부 회선과 내부 회선 간 절체시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MDF실은 외부 환경에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침수 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않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MDF실에는 조명시설과 통신장비 전용의 전원 설비들이 갖추어야 되고 각 통신실의 면적은 벽이나 기둥 등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MDF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3번 아파트 공용복도나 사무실 인근 등 가입자가 위치한 주변에 주로 설치된다 입니다. 아파트 공용복도나 사무실 인근 등 가입자가 위치한 주변에 설치되는 것은 IDF에 관한 설명으로써 IDF는 MDF와 세대 단자함 사이에 위치한 중간 단자함을 얘기합니다. IDF는 이와 같이 아파트 공용복도에 주로 설치되며 최종 가입자에게 통신설러를 붕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아파트 공용복도나 사무실 인근 등 가입자가 위치한 주변에 주로 설치된다 입니다. 10번째 문제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정보통신망이란 다수의 송수신 장치들이 유무선 전송 매체와 프로토콜, 통신 방식에 의해 상호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은 컴퓨터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 프로그램 등의 공유와 정보처리 결과물들을 원활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네트워크의 경제성, 정보 전달의 신뢰성, 확장성 등을 추구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의 종류로는 전화교환망, 데이터통신망, 방송통신망, 이동통신망 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은 서비스 중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감시, 장애처리, 정기점검, 품질관리와 같은 업무들을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서는 망관절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운영인력, 그리고 통신망의 상태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필요하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추구합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 구성에는 통신망 계획, 토폴로지, 망관리와 같은 고려사항들이 필요하며 트래픽 엔지니어링이란 트래픽 경로 제어 및 트래픽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기술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정답은 1번 트래픽 엔지니어링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서는 망관절 시스템 운영인력, 그리고 통신망 측정도가 필요합니다. 1번 트래픽 엔지니어링은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품질을 보장해줌과 동시에 네트워크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는 기술로써 정보통신망 구성 고려사항에 해당됩니다. 열한번째 문제입니다. NMS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NMS는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으로 네트워크 내 전체 장비의 상태와 성능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NMS는 네트워크 장애의 빠른 감지와 대응시간 감소를 위해 개발되었으며 통신망 모니터링뿐 아니라 네트워크 성능 감시, 보안 위협 대응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NMS는 매니저, 에이전트, 프로토콜, MI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매니저는 네트워크 내 장비들의 장애 감시, 성능 분석과 같은 역할을 하고 관리자에게 네트워크 전체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에이전트 동작에 대해 명령을 전달하고 동작을 수행하게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에이전트는 라우터, 스위치, 브리지, 호스트 등 관리되는 통신 장비 안에 탑재된 소프트 형태의 모듈로서 매니저의 명령을 받아 실행하고 결과값을 피디팩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토콜은 매니저와 에이전트 사이의 통신을 위한 전용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MIB는 망관리 자원을 구조화시킨 체계화된 형태의 대규모 정보 집합으로서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내 모든 장비들은 현재의 상태를 알려주는 MIB를 가지고 있고 매니저는 해당 값을 읽어드려 장비를 모니터링합니다. NMS는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관리, 네트워크 장애를 감지하거나 비정상적인 동작이 감지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 장비 및 링크의 연결 상태, 설정, 역할 등 전반적인 네트워크 구성 요소와 형상을 관리하는 구성관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트워크 장비와 링크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성능 저하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성능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용자에 관한 자원 사용 현황, 계정 정보 등을 수집, 저장, 제어하는 계정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네트워크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이벤트를 모니터링하여 보안 위협을 대처할 수 있는 보안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NMS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4번, MIB, 네트워크 전체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입니다. MIB는 망관리 자원을 구조화시킨 체계된 형태의 대규모 정보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역할은 설명 중 틀린 것에 해당됩니다. 그리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поверх todo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보안자의 매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bum을 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황arias,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십시오. 연합을 다섯 번째로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이 이런 방향으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협에서 전페이스에서 전페이스하이 운을 가입했습니다.